6월 여행지로 소개해드렸던 600마지기를 이번에 갔다왔습니다. 와 거의 2년 넘게 기다렸던 풍경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역시나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샤스타 데이지의 모습을 올해는 제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2년 동안의 모습과는 다르게 샤스타 데이지가 정말 만개를 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찾고 계셨고 이 풍경을 정말 놓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저번주에 갔다 왔으니까 아마 이번주에도 충분히 이 광경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아침 일찍 방문했는데도 많은 분들이 올라오고 계셨기 때문에 평일 오전 일찍 방문을 저는 추천을 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주말에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방문해서 혼잡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풍경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고 아름다웠던 600마지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6월 여행지로 소개해드렸던 무름별 유천지도 갔다 왔는데요. 와 무름별 여천지도 작년보다 훨씬 더 라벤더가 풍성해져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저번주가 만기했기 때문에 이번주에도 역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라벤더가 확실히 더 풍성해지니까 작년보다 저는 더욱더 매력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아마 라벤더를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꼭 한번 방문해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생각보다 평일 오전에는 방문객이 많지 않았고 주말에는 역시나 방문객이 많다고 합니다. 보랏빛 라벤더와 에메랄드색의 호수의 조합을 꼭 한번 저는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숨겨진 금계국 맛집으로 한번 떠나보겠는데요. 영월 동서강 정원입니다. 이렇게 노란색이 모두 다 금계국인데요. 하지만 정말 숨겨진 명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와 도착했을 때 이 물가에 모두 금계국이 있어서 너무나도 노랑노랑한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서 신기했는데요. 금계국은 서서히 지고는 있었지만 이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볼 수는 있어서 그 부분이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동서강 정원은 강원도에 숨겨진 수국 맛집으로도 유명한데요. 아마 2주나 3주 정도 지난 뒤에 방문하시면 수국을 가득 구경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수국 보고 싶은 분들은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방문하시면 아름다운 수국을 즐길 수도 있는 여행지입니다. 다양한 매력이 있는 동서강 정원을 저는 적극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에도 역시 샤스타 데이지 명소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하이원 리조트에 방문하시면 아름다운 샤스타 데이지를 정말 넓은 부지에서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도 역시 이 하얀 계란후라이 꽃이 만개에 있어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가 있었는데요. 이 스키장 슬로프에 피어있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기도 했고 주변 정선의 풍경들과 어우러져서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즐길 만큼 긴 코스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여유롭게 즐겨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저는 맨 위보다는 중간에 있는 포인트가 훨씬 더 매력적이었다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철원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올해 고석정 꽃밭이 꽃 개화가 늦어져서 다소 아쉬웠던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방문하시면 맨드라미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개에 있어서 환상적인 풍경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국적인 느낌이 들어서 여기가 우리나라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멋진 풍경이었는데요. 맨드라미뿐만 아니라 해바라기도 지금 피어있어서 아름다운 풍경을 더욱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고석정 꽃밭에 기간은 많이 남지 않았지만 지금도 충분히 방문해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수레국화가 저는 처음 보는 핑크 수레국화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 다 꽃이 피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충분히 방문할 만하기 때문에 철원의 매력적인 풍경도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고석정도 역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고석정 꽃밭에 갔다면 이 고석정도 빼놓지 말고 구경해 보시는 걸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원의 풍경들이 너무나도 신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석정 주변의 풍경귤도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저는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내려가는 길은 경사가 있고 계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유람선을 탈 수 있는데 저는 이 유람선도 개인적으로는 한번 타보는 걸 꼭 한번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고석정의 풍경을 제대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꽃밭 보고 고석정까지 함께 이 철원의 풍경을 즐기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더운 여름에 철원에 꼭 빼놓을 수 없는 폭포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한국의 나이아가라라고 불리는 식탕폭포입니다. 나이아가라라고 해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오시면 조금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요. 크기는 미님이지만 방문하시면 정말 시원함을 가득 느낄 수가 있는 식탕폭포입니다. 이 철원에 현무암을 타고 흐르는 폭포수들이 너무나도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어디 가서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니라 희귀하기 때문에 조금은 작지만 저는 꼭 한번 철원에서 가보셨으면 하는 풍경이 이 식탕폭포입니다. 이 뒤쪽에 그리고 현무암으로 만든 돌다리도 있기 때문에 건너가시면 반대편에서 식탕폭포도 볼 수 있어서 꼭 한번 건너가 보시는 것도 추천하고요. 이 더운 여름 소리부터 시원한 식탕폭포의 매력을 가득 느끼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몽돌 해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한성 몽돌 해변입니다. 영상에 보이는 요만큼이 해변인데요. 하지만 몽돌로 돼 있어서 한성 몽돌 해변이라는 명칭 또한 갖고 있습니다. 작지만 내려가서 보면 이 동해의 아름다움을 가득 느낄 수가 있는 포인트라서 저는 신기하고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한성 몽돌 해변을 따라서 길을 계속 걸을 수가 있는데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 동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계속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길을 따라 걸어가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찾아보고 조금은 신기하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몽돌 해변인 한성 몽돌 해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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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